국성역 섬진강 기차 마을입니다. 오늘까지 세계장미축제를 한다고 해서 마지막 날 바빴습니다. 입장료 5,000원 입장료 5,000원에 2,000원 상품권을 줍니다. 입장료 5,000원에 3,000원에 3,000원을 줍니다. 입장료 5,000원에 3,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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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원을 줍니다. 중기기관차가 11시, 1시 반에 좌석은 매진이라 입석을 끊어야 되나봐요 중기기관차는 저쪽에서 타는가봐요. 11시에 타는거 예매를 했구요. 다행히 좌석이 있어갖고 황금장미 찾는 이벤트 장미꽃이 아직 좀 남아있네. 여기 공연하네 중기기관차가 왔습니다. 3호차 꽤 많이 타나봐 중기기관차가 왔습니다. 중기기관차가 왔습니다. 대부분 기차 마을 내에서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며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잠잠 2호칸하고 3호칸은 똑같이 생겼고요 2호칸은 잎석인가봐요 다시 40분에 출발해서 삼진강 기차 마을로 돌아갑니다 4호칸은 엄청 넓게 되어있어요 하루종일 놀아도 되겠는데 4호칸은 엄청 넓게 되어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하 세로로 찍는 거네 다쳤어 어디야? 이쪽이 대나무 숲도 괜찮아 보이는데 동물 냄새나네 토끼 많이 있는데 도착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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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천천히 가는데? 너무 얇아가 얇게 넓지 않네 비비팟 재첩국 자막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길 농담 청년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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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국토정보공사